지금부터 베트남 관세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웨비나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과 11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번에 발표를 해주실 한국서비스팀의 손원식 회계사님과 김선주 회계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원식 회계사님께서는 13년간 한국과 베트남 유럽에서 근무하시면서 회계감사 및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셨고요. 김선주 회계사님께서도 13년간 한국과 베트남 싱가폴에서 근무하시면서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계십니다. 저는 7년간 한국과 베트남에서 관세 심사 및 관세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베트남 관세팀은 재무부에서 설립한 최초의 회계법인으로서 재무부 관세 총국, 세무총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각국에서 진출한 기업들의 관세 자문 및 AEO 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노이의 15명의 관세팀과 호치민 15명의 관세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현재 코비드 상황을 감안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선주 회계사님께서 EPE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Q&A 창에 남겨주시고 회사명과 담당자분 성함을 남겨주시면 보다 원활한 팔로우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로이 베트남 김선준 회계사입니다. 저는 오늘 수출 가공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베트남은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도 내수 판매보다는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베트남에 출신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에는 수출 가공 기업 EPE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관부가세 면제 및 그리고 관세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국의 보세 구역 제도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82호 시행령에서 EPE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PE는 익스퍼트 프로세싱 존에 설립돼서 운영되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산업단지 경제 구역 내에서 수출용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EPE 기업의 경우는 외부와 분리되도록 울타리를 비롯한 어떤 물리적인 부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관세 조사 감독 관리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도 필요하고요. 관련된. 이 부분은 G페이지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우선 EPE 기업의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EPE를 적용받게 될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오히려 혜택보다는 그에 따른 세관의 조사나 감독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EPE 기업의 혜택은 첫 번째로는 우선 대부분의 경우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많이 현금 흐름에 있어서 이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수출용 제조 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고정자산, 기계 및 장비 도구, 혹은 샘플이나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부분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을 하실 경우에는 수출 목적으로 수입되는 원자재의 경우에는 똑같이 EP와 똑같이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게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건지 아니면 내수 판매용으로 되는 건지 이 부분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정자산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텍스 인센티브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EP가 아니라도 고정자산의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가가치세는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텍스 인센티브 상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고정자산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하시는 자금부담, 현금으로만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관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EP와 EP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신고 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고 여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EP와의 거래에서 회사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별도로 세관을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세관 신고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선택적으로 세관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EP 기업이 국내 임가공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도 통관 절차를 수행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P 업체가 국내 업체에 가공을 위해서 자제를 보내고 가공품을 수령한다든지 안드로드 EP 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제를 받아서 프로세싱 가공을 해서 다시 납품한다든지 할 때 EP 기업은 통관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지금 이런 EP 기업들을 위해서 베트남에서 관세 관련된 정책이나 의견사고 발표될 때 일반 내수기업과는 부분을 해서 편의라든지 그리고 다른 좀 페이버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EP 기업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EP 기업의 가장 큰 혜택은 자금 흐름상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있어서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에 있어서도 편의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수출 가공 기업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수출 가공 기업 EP의 조건은 EPZ라고 하는 구역 내에서 설립된 및 운영되는 기업이든지 혹은 수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의견서에 따르면 제조 활동 중에 수출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때 75% 이상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수출 제품만을 제조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수 활동, 내수 판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특히 다음에서 말씀드리는 무역 활동, 베트남 내에서 트레이딩 활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시고요. 이런 트레이딩 활동을 위해서 별도의 회계 장구를, 회계 기록을 유지 관리하셔야 하고 이 부분을 위한 별도의 물품 보관 장소나 혹은 지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인허가 절차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우선 라이센스적인 측면에서 IRC상의 EP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감독 및 관리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EP가 되기 위해서는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 공간과의 분리고 두 번째는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세 번째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외부 공간과 분리의 경우에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 EP가 아닌 지역과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펜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출입문이 있어서 이 출입문을 통한 입출고가 모니터링이 100%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인데요. 이 외부와 분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한 디테일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펜스의 종류, 펜스의 높이, 혹은 펜스를 설치할 수 없는 조건, 단독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게 아닌 어떤 건물 내에 여러 개의 업체가 입주에 되어 있을 경우 펜스 설치가 아닌 단순히 벽이라든지 이런 출입문을 통한 것도 외부와 분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보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요건은 내부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부 관리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디테일한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 목적에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ERP, SAP 등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엑셀 스프레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드시 이런 데이터가 모니터링되고 기록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계셔야 만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 공간 분리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물품 창고 및 출입구에 24시간 동안 감시 카메라가 설치가 돼서 이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12개월 동안 이 내용이 보관이 되어야 되고요. 이 감시 카메라 기록은 세관 당국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생산 구역이나 사무실, 식당 등에 대해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꼭 설치될 필요는 없고요. 결국에는 이 물류의 흐름에 있어서는 감시 카메라라든지 외부 공간 분리를 통해서 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그리고 내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게 베트남 세관 당국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EPE 전환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PE가 EPE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라이센스하고 관세 조사의 두 단계를 거치게 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해당 기업이 EPE 전환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할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딜러일 것 같은 이런 전문 컨설팅 펌과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회사가 EPE 전환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회사에서 EPE로 전환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센싱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관세 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EPE의 상태를 IIC에 반영을 하는 건데요. 현재 법규상은 IIC상의 EPE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관 쪽의 의견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조사를 거쳐야 하고요. 관세 조사에서 그럼 어떤 걸 보느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외부와의 물리적인 펜스 등을 통한 분리, 그리고 내부 관리 시스템, 그리고 감시 카메라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 이전에도 EPE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 환급 등의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벤토리 재고 자산에 대한 파이널라이제이션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 절차를 동시에 수행을 하실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프로세스와 관세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관세 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나면 EPE 상태가 라이센스, IIC상의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18호 시행령에 따르면 EPE는 IIC에 반영된 날로부터 그렇게 적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EPE와 관련된 몇 가지 의견서 내용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EPE 건설을 위한 해외에서 수입하는 하청업체의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지침입니다. 본 의견서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청업체가 아닌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EPE 건설을 위해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 수입 관세 및 부가세를 신고금이 납부해야 한다는 게 반세 총국의 의견인데요. 이는 하청업체가 주객자인 국내 기업과의 거래로 봐서 수입 관세 및 부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엔 기존과 달리 하청업체들은 이런 수입세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딜로이트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보긴 회사들과 해결 방안을 위해서 계약 구조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참석하시는 회사 업체 중에서도 같은 이슈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 딜로이트에 별도로 연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견서 두 가지는 수출 가공 기업으로 전환되었을 때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관세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넌 EPE 기업이 EPE로 전환됐을 경우 이때 기존에 수입세를 납부한 자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수입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EPE가 아니어서 내수용으로 수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수출 목표를 생산한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다음 페이지는 부가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행히 납부된 관세 같은 경우는 환급을 해주죠. 사실은 관세는 환급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EPE나 아니면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면세 한국 표현으로 하면 면세라기보다는 확정신고가 필요하니까 유예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는데요. 면세를 해주든지 아니면 면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환급을 해주는데 사실 베트남은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에만 환급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 중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라든지 아니면 수출과 관련된 부분 혹은 마지막 세 번째가 기업 유형 전환일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특별히 환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넌 EPE인 기업이 EPE로 전환된 경우에도 그러면 기업 유형 전환으로 보아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EPE로의 전환은 기업 유형 전환에 해당하지 않아서 VAT를 환급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관세 총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매입 부가세의 잔액이 많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할 때는 EPE로 전환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VAT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활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전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매입 부가세가 남아있을 경우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EPE인 경우에도 내수 트레이딩을 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매출 부가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외 수출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남아있는 잔액을 해소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반대의 경우입니다. EPE가 non-EP로 전환되었을 때 기존의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에 만약에 EPE의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자산,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할 때 수입자가 면제가 되는데 만약에 non-EP로 전환되면 이 경우에는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도 투자 인센티브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수입 관세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수입 관세의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 목적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에 비추면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사용 목적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EP에 대한 간략적인 요건과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출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EP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런 혜택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세관 조사나 심사 등이 더 어려움이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확정 신고 부분과 좀 관련이 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강의실 관세사님이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어서 저희 손원식 회계사님이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딜로이트 베트남의 손원식 회계사입니다. 저는 관세 환급과 관련한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서두에서 김선준 회계사님이 면제의 한 종류인 EP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환급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섯 개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량의 차이입니다. 수출 혹은 수입 시에 각각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실제 수입 혹은 수출된 물량이 신고서 사양의 수량과 다를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재수입해야 되는 경우고 세 번째는 재수치라는 경우인데요. 이 두 가지 경우는 물건을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다가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했는데 다시 베트남으로 원상복귀 되는 경우 이렇게 재수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재수입 이렇게 재수입됐을 때는 수출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고 원상복귀하는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재수입 시점에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던 물건이 수입된 후에 다시 재수출됩니다. 이건 해외에 있던 게 수출되는 재수출. 원상복귀가 밖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원상복귀가 밖으로 될 때 재수출될 때 관련 수출 부과세 납부 대상일 경우 수출 부과세가 면제되고 납부했던 수입 시 납부했던 수입 관세는 환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수입 원재료가 수출 제품에 쓰일 경우 납부를 먼저 하고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non-EP 기업의 경우에도 수입 원재료가 수출에 쓰일 경우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급 케이스의 경우에는 기업에 따라서 수출 제품이 있고 국내, 베트남 내에 판매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수입할 때 이 원재료가 내수용인지 수출용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납부를 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환급 경우가 가능한데요. 국내 내국 수출의 경우 내국 수입을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 너니피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내국 수입 형태로 구매한 후에 수출에 쓰였을 경우 이 경우는 환급 절차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반에 박원실 관세사님이 개정된 새로운 시행령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환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수출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고 이러한 환급으로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처리하실 경우에도 여전히 관세 확정 보고서는 필요합니다. 확정 보고서라는 것은 수입된 원재료가 수출된 원재료에 사용되었다는 BOM 역산을 통해서 증명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서류는 역시 이 경우에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수출용으로 임시 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기계장치나 이러한 고정자산들의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전시회 같은 곳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베트남에 들어왔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 이 경우는 수입 시점부터 일시 수입이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출 시 환급이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이나 이런 목적으로 임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는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관압부로 인한 환급인데요. 예를 들면 수입 시점에 HS코드가 잘못되었을 경우 HS코드에 따라서 세월 적용이 잘못되어 관압이 됐을 경우 환급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TA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후적으로 FTA를 적용해서 세율을 낮춰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CO 제출이라고 표시했는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사후적으로 F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TA 국가마다 사후 신청 기간이 좀 차이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내에는 수입한 물건에 대한 FTA는 1년 한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를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할 경우 구체적인 절차를 요약해봤는데요. 납세자가 환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세 당국은 3일 이내에 접수 통지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접수 통지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환급 후 심사 혹은 환급 전 심사가 있습니다. 환급 전 심사가 아닐 경우는 다 환급 후 심사로 분류되는데요. 환급 전 심사는 돈을 돌려주기 전에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최초 환급 신청을 했을 경우 환급 전 심사로 분류되고요. 혹은 과세 당국이 봤을 때 리스크가 있는 경우로 분류한다. 납세자가 조세포탈이나 이런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파악했을 경우 환급 전 심사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닐 경우는 환급 후 심사로 이루어진다. 환급이 먼저 일어난 후에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환급 후 심사로 결정된 경우에는 육 근무일 이내에 환급을 수락하거나 아니면 자료가 부족할 경우 자료 요청을 더하고 필요시 환급 전 심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급이 이루어지면 5년 이내에 조사가 나오는데요. 조사를 통해서 금액이 적정했는지 환급 대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반면에 환급 전 심사의 경우에는 환급 심사를 위해서 관련 통지서를 발송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환급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결정서를 발행하고 환급을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VAT 관련 사례인데요. VAT 관련 환급인데요. 수입 부가세의 경우에는 관세 금액에 따라서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물품가액이 100인데 수입 관세가 10이다 그러면 110에다가 부가세 10%가 곱해서 부가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 관세가 10%가 10%가 관세가 달라지면 VAT 수입 부가세도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분도 같이 여기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 법인 설립 시에 투자 기간에 발생한 매입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돈으로 돌려주는 게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매입 부가세는 역시 환급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매출 부가세에서 공제하고 2월에서 계속 공제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출 제품이 있을 경우 수출 매출이 있을 경우 해당 매입 부가세는 매출 부가세와 상계 후 3억 동 이상일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고요. 만약 국내 매출과 수출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구분으로 매입 부가세가 구분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만약에 구분이 어렵다 매입 부가세가 수출용 사업과 내국 매출을 위한 매입 부가세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비율로 수출 매출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세를 계산해서 매출 부가세와 상계 후 3억 동 이상인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고요. 미만은 2월 돼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이 제외되는 경우 예를 들면 수출이 정식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고 핸드캐리 형태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는 환급이 안 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부가세 초관합부로 인한 VAT 환급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관세의 환급이 발생할 경우 수입 관세의 환급이 발생할 경우 VAT 환급이 같이 발생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수입 부가세와 수입 관세는 동일하게 관세 당국에서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정산이 이루어지고요. VAT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납세자는 세무 당국, 지역 세무 당국에도 이를 통보해야 되고요. 관세 당국도 역시 세무 당국에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급 관련해서 기본적인 스킨과 절차를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장은 저희가 최근에 발행한 오해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오피셜 레터의 내용은 수리를 위해서 재수입한 경우였는데요. 재수입이다. 재수입이라는 것은 베트남에 있다가 수출했다가 다시 원상 복귀된 베트남으로 다시 원상 복귀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상 복귀될 때 베트남으로 복귀될 때 수입 부가세는 납부가 면제되고 수출할 때 혹시 수출 부가세 대상이었으면 수출 관세 대상이었으면 그 부분이 환급이 되는 그런 스킨이었는데요. 여기서 오피셜 레터에서 말씀하는 것은 말했던 것은 재수입 시 해당 물품이 해외에서 미사용되고 추가 가공되지 않았어야 환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입과 재수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사용 미가공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해외에서 어떤 사용이라든지 가공이 돼서 다시 수입되면 다른 물건이 되기 때문에 환급 스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일한 물건지 수출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리적 검사도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피셜 레터인데요. 관세 환급에 관한 지침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경우에는 수량이 달랐을 때 환급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수출의품에 대한 수량이 신고서 사항의 수량과 다른 것을 발견했을 때 환급이 가능하다를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관련 신청 서류는 18호 시행령 부록을 쓰도록 확인해주고 있고요. 관세 환급 절차는 시행규칙 유코를 따르도록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참조로 말씀드리면 수량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인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3자로부터 수량 확인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수량이 실제 수량과 신고서 상의 수량과 다르다는 것을 제3자 확인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제3자 수량을 확인하는 제3업체가 기업에 상주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오피셜 레터는 재수출인데요. 재수출 베트남에 수입됐다가 다시 수출된 경우 관세 환급인데요. 역시 이 경우도 재수입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수입된 이후에 미사용이 되어야 되고 미가공이 되어야 관련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오피셜 레터의 케이스는 재수출 목적으로 임시 수입하는 코드로 수입을 했다가 회사가 목적 변경을 하고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했습니다. 목적 변경은 국내 소비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목적을 변경하고 관세를 납부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다시 국내 사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수출한 경우인데요. 경우 과세당국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수입됐던 제품이 그대로 미사용 됐고 베트남에서 미사용 됐고 미가공 된 거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왔습니다. 따라서 이게 환급이라는 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증명하는 측면에서 증거가 충분해야 되겠습니다. 수량 차이 경우에는 제3자의 확인이 적절하게 일어나서 증명이 돼야 되고 제수출 제1수입 경우에는 미사용 되고 미가공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동일한 물건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제수출의 경우에 관련된 건데요. 코드입니다. 제수출 됐을 때 수입할 때 코드는 목적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재수출 될 때 환급을 위해서는 B13 코드를 써야 됩니다. B11 코드 경우에는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코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급이 되는 재수출 일 경우에는 B13 코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세 환급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박은식 관세사님께서 최근에 개정된 시행령 18호 관세 법 개정 시행령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 아울러 관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은식 관사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개정시행령 18호 정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18호는 시행령 134호를 개정한 내용인데요. 특히 인가공 수출기업 및 제조수출기업 관련된 면세요건 그리고 외주가공 내국수출이 활동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인가공 수출기업 및 제조수출기업 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수출기업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물품을 생산한 후에 수출하는 기업이고요. 인가공 수출기업은 인가공 계약 하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인가공 물품을 생산한 후에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제조수출기업과 인가공 수출기업은 수출의 행위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계약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제조수출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가공 계약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인가공 제조수출기업과 인가공 수출기업의 면세 요건을 살펴보면요. 거의 유사하면서 동시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두 기업 종류에 있어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면세 요건은 먼저 보시면 생산시설 기계 장비에 대한 소유권 및 사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생산시설에 대해서 관세당국에 통보를 하셔야 되고 가지고 계신 계약에 대해서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위탁 가공 계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 관세당국에 통보를 하셔야 되고요. 뒤에서 설명드릴 위탁 가공 계약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수입하셔서 수출 물품을 생산한 후에 수출을 하는 데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인가공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요. 인가공 계약이 당연히 존재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계약 내용이 사전에 세간 신고서상의 명시 즉 신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시행령 18호 및 관련된 지침 2687호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기업으로 가공 위탁을 한 경우에 있어서 국내 기업이 가공 위탁을 할 때 만일 사용된 자재가 국산 자재가 수출세가 부과되는 자재라고 한다면 이 물품을 받아서 다시 재가공 후에 추가 가공 후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산 자재 비중 만큼 수출 관세가 부과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보통의 인가공 업체와 기준에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가공 기업 수출했을 때 수출세가 면세 되는 게 아니라 국산 자재 특히 수출세가 부과되는 국산 자재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비중 만큼 수출세가 부과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EPE와 해외기업으로 가공 위탁을 맡긴 경우에는 먼저 이러한 자재를 해외에 또는 EPE에 보낼 때 수출 관세가 면세 되고요. 다시 인가공 된 물품을 다시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분에 대해서 수입세가 부과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라고 하면 인가공 비, 추가 자재비, 가산요소 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내국 수출 및 내국 수입 관련해서도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내국 수입 수출 관련해서는 관련 요건을 조금 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 수출 신고서가 신고된 후에 15일 이내에 내국 수입 신고서가 통보가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15일 이내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다시 신고를 하시고 수익 관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국산 자재로 인가공된 내국 수출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수출세가 부과되는 국산 자재의 가치에 대해서 수출세를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수출 기업이 내국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즉 수출 관세를 납부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국 수출뿐만이 아니라 일반 수출을 할 때에도 제조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세를 납부하시고 수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절차로서 내국 수출 절차를 이행할 때 인수증 딜리버리 노트를 반드시 제시하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국 수출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내국 수출에 따른 관련 면세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런 내국 수출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면세도 인정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증을 미리 신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 인수증의 양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공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내국 수입 관련해서 살펴보시면요. 먼저 내국 수입 관련해서 저희가 베트남 규정상 내국 수출 입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국 수입 시에 수출가공 모드로 등록이 되면 수입세가 면제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가공 모드는 인가공 모드로 내국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세가 면제된다라고 하면서 수출가공 모드 즉 인가공 모드가 아닌 모드로 내국 수입이 되면 수입세가 부과되고 향후에 수출물품을 생산하셔서 수출하신 경우에 수입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추가적인 공문으로 추가적으로 관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조수출 목적으로 내국 수입 하더라도 EPE로부터 내국 수입된 물품은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조수출 목적으로 내국 수입을 하되 난 EPE로부터 내국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완제품을 수출한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서 내국 수출인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국 수출 같은 경우에도 수출세가 부과가 되고 내국 수입 같은 경우에는 내수기업에서 내국 수입되는 경우에는 MFN 세율이 적용이 되고 비관세 구역 즉 EPE 등 같은 기업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MFN 세율 또는 FTA 세율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좀 특이한 규정이기도 한데요. 비관세 구역 즉 EPE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베트남이 체결하고 있는 FTA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관련 내국 수입이 발생하시는 경우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랩 및 폐기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 시행 규정에서 시행령 개정 내용에서 실제로 폐기가 허용되고 실제로 폐기가 일어난 경우에는 관련 면세를 인정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폐기물을 폐기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물품에 대해서 다시 내수 시장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 시행령이 발효돼 2021년 4월 25일부터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전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 당국에 신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관련 공문과 함께 추가적인 설명을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국 수입 관련된 면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인가공 모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면세가 된다라고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추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인가공 모드가 아닌 제조수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납품하는 납품하는 회사가 EP인 경우가 있고요. 난 EP인 경우가 있는데 EP인 경우에는 세금을 면세를 적용을 하겠고 납품하는 기업이 난 EP인 경우에는 수익 관세를 부과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해당 공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래 관계는 외국 회사와 베트남에 있는 회사가 세일즈 컨트랙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 출입 즉 온스팟 엑스포트 에 대해서는 외국 회사와 베트남 회사가 세일즈 컨트랙트뿐만이 아니라 프로세싱 컨트랙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물품을 건네는 경우 인디렉트 엑스포트 즉 온스팟 엑스포트라고 하는데 해당 시행 지침 에서는 세일즈 컨트랙트 에 관련된 내국 수입 업체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회사와 베트남 회사 간에 갖고 있는 계약이 인가공 계약 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내용은 외주 가공 에 대한 내용 인데요. 그동안 시행령 1345에서 외주 가공 특히 제조 수출 기업에 대해서 외주 가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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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요건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원자재를 수입 해서 생산된 반제품을 전부 또는 일부로 위탁 가공 반제품 및 완제품 받아서 수출 하시는 경우에도 관련 면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러한 면세는 인가공 수출 기업 및 제조 수출 기업 에게 모두 적용 됩니다. 그리고 수입된 원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가공 맡긴 후에 반제품 납품 받아서 추가적으로 완제품 생산한 후에 수출 하는 경우에도 인가공 수출 기업 또는 제조 수출 기업 수입된 원자재 일부를 맡기고 완제품 받아서 납품 받아서 수출 하는 경우에도 인가공 수출 기업 그리고 제조 수출 기업 모두 면세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원자재 전부를 맡기고 완제품 납품 받아서 수출 하는 경우에는 인가공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허용을 하고 있지만 제조 수출 기업 경우에는 이런 외주 가공을 준 업체가 이런 보통주의 5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도록 하는 요건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네 번째 케이스에서는 원자재 전부를 맡기고 완제품 받아서 수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외주 가공을 준 기업에서 추가적인 가공이 없는 케이스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이해하시기 전부 외주 가공을 줬다라고 이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또는 EP 업체에 위탁 가공을 줄 당시에 자재를 송부할 당시에는 수출 관세가 면세 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탁 가공 후에 수입 되는 경우에는 추가 가치에 대해서 좀전과 마찬가지로 인가공비나 아니면 추가된 자재 비용에 대해서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오피셜 레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산 시설이 없는 경우 인가공 목적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관한 지침 입니다. 제가 앞에서 인가공 기업 또는 제조 기업 같은 경우 자재 전부를 맡기고 완제품을 받아서 수출을 해도 면세가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인가공 기업이 이렇게 전부를 외주 가공 주는 경우 일지라도 관련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 소유 건 및 사용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맥락으로 제조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폐기물 확정 관련된 내용은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실제로 폐기가 일어나고 폐기가 허용되고 실제로 폐기가 일어난 경우에는 관련 관세를 면세를 하겠다라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저희가 폐기 했다라고 기록을 남기거나 신고를 하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증빙 서류를 모두 갖추고 설명이 가능하셔야지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확정 보고서는 저희가 영문으로 표현된 Customs Finalization Report를 번역을 해서 직역을 해서 확정 보고서라고 해석을 했고요. 보통 기업들이 알고 계실 때는 정산보고 서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산보고서라고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정산보고서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및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산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특히 저희가 대부분 인가공업체든 제조수출업체든 EP업체든 제조를 위해서 원자재를 수입하실 때 대부분 면세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면세를 확정짓기 위한 요건으로서 정산보고서 즉 확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가공업체 제조수출업체는 관세를 면제 또는 면세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P업체는 비과세 처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통틀어서 면세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정산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생산계획부터 그 다음에 수출하기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데이터 및 프로세스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정산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고 관련된 기말재고 차이가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가 추징되는 게 현재 관세 심사의 동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보고서 작성 및 기말재고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정확한 보고서 작성 및 기말재고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내부 프로세스 상 보통 원자재를 수입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런 원자재를 창고에 입고를 하시고 입고하신 상태에서 목적에 따라서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출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타의 목적으로 출고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을 위해서 출고된 물품이 생산라인에 투입이 돼서 물품을 생산한 다음에 다시 완제품 창고에 입고가 되고요. 이렇게 수출 목적으로 출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하는 등의 목적으로 출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입 단계에서는 구매 또는 수입 단계에서는 해외 또는 EPE로부터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원자재를 수급하신 다음에 원자재 창고에 넣으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품질 체크를 진행을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수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폐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수에 판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정품으로 판정이 된 원자재에 대해서는 다시 생산라인에 투입을 하셔가지고 제조에 쓰시게 되는데 제조에 쓰시는 경우에도 분명히 스크랩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불량이 발견돼서 폐기를 하시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생산라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은 보통 생산라인은 반제품이 다수 존재하게 되는데요. 생산라인별로 반제품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라인이 다양하게 있으신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반제품의 관리도 저희 정산보고서 작성 및 기말재고 차이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물품이 완제품 창고에 입고가 되게 되고요. 저희의 원래 목적대로 완제품이 수출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고 만일 완제품 창고에서 추가적인 품질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불량이 확인이 되시면 내수에 판매를 하시거나 폐기를 하시거나 하는 활동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걸쳐서 원자잼이 완제품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수출입 신고가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계 데이터 또는 창고에 있는 재고 데이터의 관리가 되겠고요. 또 생산라인 쪽에서는 생산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면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생산관련된 데이터가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가 관리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데이터 간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되는 수량 자체가 정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간 서로 확인을 하심으로써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재고 차이를 산출해서 저희에게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세관당국에서 확인하게 되는 기말 재고 차이는 어떻게 계산되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희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상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세관에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각 데이터들을 검토한 후에 데이터 조정이 필요하면 데이터를 조정을 해서 관세 기말 재고를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기말 재고를 산출해서 두 기말 재고 차이를 비교한 다음에 리스크 금액을 산출해서 추가적인 회사의 설명이 있는 경우 다시 추가 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리스크 금액을 토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먼저 관세 기말 재고는 말 그대로 세관이 확인할 수 있는 관세 데이터를 토대로 기말 재고를 계산한다는 거고요. 실제 기말 재고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계 장부 상에서 확인되는 기말 재고 수량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관세 기말 재고는 기초 수량에 수입 원자재 수량을 플러스 하고 완제품 수량을 원자재 수량으로 환산한 수량을 마이너스 하고 또 추가적으로 수출 이외의 기타 수출 및 반출되는 수양에 대해서 세관이 인정하는 수출 및 반출 수양 이 수량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추가적으로 한 다음에 산출되는 관세 기말 재고 가 있겠는데요. 먼저 기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세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근거에서 기초 수량을 산출한다고 말씀드렸다 시피 전년도에 제출했던 정산보고서 상 확인되는 기말 재고 수량을 토대로 이 해당 전년도의 기말 수량이 올해의 기초 수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세 통관 시스템에 남아있는 수입 원자재 수량 신고 수량 그 다음에 통관 시스템에 남아있는 수출 완제품 수량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기말 재고 수량은 저희 회계 장부상에서 확인되는 원자재 기말 원자재 기말 반제품 기말 완제품 수량을 원자재 단위로 환산을 해서 모두 합산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반제품 완제품 환산하기 위해서는 BOM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제품에 있어서도 수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제품을 원자재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반제품과 관련된 BOM도 관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수량이나 BOM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해당 분만큼 재고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량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반제품 관련된 수량은 꼭 이런 기말 재고 차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설명은 드리지 못했는데 액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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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M을 산출 할 당시에도 기말 재고 수량이 반영 되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액체엘 BOM을 산출 하시기 위해서는 반제품의 수량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일 각 라인별로 반제품 수량을 관리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정산보고서 관리 목적 또는 기말 재고 차이 관리 목적 으로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반제품 수량 및 BOM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기말 재고 차이가 경우에 따라서 플러스 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분에 대해서 모두 관세를 추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는요. 추가적인 공문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먼저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당국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던 아니면 확인할 수 없던 세금을 추징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플러스 분에 대해서는 관세 당국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관세를 추징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고의 흐름이 수입 단계부터 생산 수출 단계로 이루어진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단계별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재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단계에서는 내부관리상의 이슈이더 아니면 단순 오류에 의해서 입고 수량이 수입 신고된 수량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인보이스 상에 신고된 기재된 수량과 실제로 수취하게 되는 수량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재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입고는 하였으나 원자재가 입고는 되었으나 세간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재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특송 등에 의해서 수입 신고 하는 경우에 물품은 입고 되었으나 세간 신고는 진행하지 않았을 때 이런 원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그렇기 특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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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하셔서 물품 받으시는 원자재를 받으시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런 통관사에 인폼을 하셔서 세간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무통관 입고 분인데요. 이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거는 세간 신고가 누락된 부분인 건데 세간 신고를 해야 되는 걸 누락된 부분인 세 번째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EP와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P 같은 경우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 또는 입고를 할 수 있을 때 그런 입고 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단계에 있어서는요. 원자재가 보통 수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수에서 구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된 원자재와 내수에서 구매되는 원자재를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구분 없이라는 건 코드의 구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코드를 구분하실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회계 장보상에서 어떤 마크를 통해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구분 없이 일괄로 입고 또는 출고를 인식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재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에서 입고되는 물품은 정산보고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사전에 해주시지 않으면 이런 수량이 함께 정산보고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의 수량과 맞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제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가 많으신데 반제품의 수량 또는 BOM이 관리가 되셔야지 가장 정확한 정산보고서 작성 및 액츄얼 BOM 산출이 가능합니다. 외주가공 관련해서도 입출고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관련 문건이나 증빙서류를 남겨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BOM에 대한 내용은요. 테크니컬 BOM 자체가 부정확한 경우가 있고요. 부정확하다는 것은 코드가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소유량 자체가 정확하게 산출이 되지 않은 경우가 덜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 BOM도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업데이트가 적절하게 반영되어서 관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나중에 이런 액츄얼 BOM이나 어떤 갭을 산출을 했을 때 정확한 BOM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말제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액츄얼 BOM 산출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산식이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산출에 활용하셔야 될 데이터가 잘못되셨을 경우에는 이런 액츄얼 BOM 산출에 오류가 있어서 이런 액츄얼 BOM에 따라서 재고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스크랩에 관한 부분인데요. 재고 차이가 났을 때 저희가 합법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세간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스크랩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크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단계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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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완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도 덜어 발생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내수에 판매하시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수량도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의 기타 출고된 완제품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생산에 투입되고 그리고 투입한 후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없으실 거예요. 저희가 보통 재고 차이가 발생되는 거는 기타 입출고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자재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수출물품, 즉 완제품에 대해서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타 출고, 보통은 재수출되거나 내수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용도를 변경하시거나 용도를 변경하신다는 거는 수출 이해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용도 변경이 되시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출고가 되시는 경우에는 각 출고 목적별로 데이터를 관리하셔야 되고 관련 입등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세관에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부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보통은 세관 코드와 회사에서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코드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세관 코드와 내부 코드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맵핑 테이블을 준비를 하셔서 맵핑 테이블을 하면 세관 코드와 내부 코드를 연결질 수 있는 어떤 테이블을 만드셔서 이제 저희가 액츄얼 BOM을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고 차이를 검증을 할 때 활용하실 수 있고요. 보통은 세관 심사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런 맵핑 테이블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셔서 저희 내부 관리 목적상으로도 이 맵핑 테이블을 사용하셔서 검증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체 코드 관련된 이슈입니다. 꼭 대체 코드뿐만이 아니라 세관의 코드가 하나인데 내부 코드가 여러 개이거나 세관 코드가 여러 개인데 내부 코드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물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여러 개의 원자제를 바꿔가면서 대체해서 쓰시면서 쓰실 수 있을 때 저희가 대체 코드라고 불리긴 하는데요. 사실 이 대체 코드에 대해서는 베트남 현행 규정상으로는 인정하고 있거나 어떠한 관리 지침에 대해서 안내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체 코드를 쓰실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세관에 설명하실지를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출고 관리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구축이 미흡한 경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출고 유형별로 수량 및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관리에 관한 내부 프로세스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려워서 재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부서 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 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상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아니면 일정 기간별로 각 부서 간에 갖고 계시는 데이터를 검증 및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재고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인데요. 앞에서 제가 이제 이슈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재고 차이 확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내부 프로세스 상에서 수량 및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심사, 3, 4년에 한 번씩 있는 심사 때에 한꺼번에 관리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 아니면 특정 기간별로라도 이런 재고 및 BOM에 대해서 수시로 검토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재고 차이도 사전에 분석을 해보시고 이런 재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시는 데에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제 오피셜 레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문은요. EPE가 세간 신고 없이 밖으로 물품을 반출한 다음에 화재로 인해서 재고가 소실된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재고에 대해서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포인트는 세간 신고 없이 창고 밖으로 물품을 반출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현재 창고에 남아있는 자재와 최초 수입 신고서에 신고된 수량을 대조해서 해당 차이분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세간 신고 없이 반출된 물량에 대해서는 그게 화재로 인해 재고가 소실됐건 인정하지 않겠다. 즉 세간 데이터상 남아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면세 목적으로 어떤 원자재를 들여왔을 때는 그 원자재가 지정된 창고 밖으로 나갈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세간에 신고를 하고 반출 사유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플러스 재고 차이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과세하지 않는데 무조건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플러스 재고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회사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회계문서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여전히 창고에 보관된 수량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서면 확인서를 제출을 해서 다음 년도에 사용을 해서 수출 물품 생산 후에 수출할 예정이다. 라는 식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플러스 재고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관 신고 오류로 파악이 된 경우에는 여전히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공문이 최근에 확인이 되었는데 10월 8일 날에 확인된 거라서 다소 최근에 공문인데요. 폐기되어야 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처리입니다. 먼저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폐기가 필요한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원자재및물품, 스크랩, 폐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제품이 테스트 후에 폐기되거나 수출 시장을 찾을 수 없어서 폐기해야 되는 경우 저희가 보통 스크랩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생산에 투입되기 이전에 발견된 스크랩인 보통 엔지 머트리얼이라고 하는데 원자재가 불량이 남겨고 불량 원자재 그 다음에 생산 과정 중에서 확인되는 스크랩,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하게 되는 스크랩 그 다음에 생산이 다 되고 완제품 품질 검사 단계에서 확인되는 완제품 불량 이렇게 거의 세 가지 정도로 스크랩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생산 공정 중에 발생되는 스크랩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과연 생산에 투입되기 전에 발생한 불량 원자재 그리고 완제품의 형태가 되어 있는 불량 완제품 또는 테스트 후에 폐기가 되어야 되는 이 완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폐기 물품에 대해서는요. 우선은 인정하겠다, 관세를 인정, 면제가 된다, 수익관세가 면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폐기 후에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시행 개정, 개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대 단계 또는 완제품 단계 불량 제품에 대해서 폐기가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기에 대해서 적절한 입증이 필요한 거고요. 특히 해당 공문에 보시면 폐기가 필요하거나 반드시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설명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가 필요한 물품이었는지 아니면 폐기가 필요한 물품이었는지에 대한 입증의 이슈가 남아있다라고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무조건 폐기했다라고 해서 세관이 모두 다 면세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된 입증이 적절하게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자재 수준의 폐기물품 또는 완제품 단계의 폐기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를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서로서 국내 판매를 위한 사전 폐기의 경우에는 수익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폐기를 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명확히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해당 공문은 제조수출기업에 대해서 회신을 준 내용이기 때문에 제조수출기업에 대해서 우선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인가공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나왔던 공문에 의해서 유사하게 지금 제조수출기업과 유사하게 원자재 단계 또는 제품 수준의 폐기물에 대해서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차 강조를 드리지만 재고 차이에 대해서 스크랩 등으로 입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스크랩이 모두 다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적절한 입증 자료에 의해서 소명하실 수 있는 경우에 이런 재고 차이에 대해서 폐기물로서 입증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정보고서 처리를 위한 신고 오류 코드에 관해서는 만약 수출신고서상 코드가 잘못된 경우에도 해당 코드를 활용해서 정산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반행위나 법률위반행위나 탈세행위 등이 없는 경우에 신고가 잘못됐더라도 이런 코드를 바탕으로 확정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관련 설명을 하실 수 있다라고 공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고요. 저희가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현재 Q&A 창에는 아직 Q&A를 남겨주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웨비나를 접수하면서 질의를 해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답변을 못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FDI와 EPE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이 있으셨는데요. 아마 FDI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난 EPE, 즉 EPE가 아닌 일반 기업을 의미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EPE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으세요. 앞에서 김선주 이사님께서 EPE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EPE와 난 EPE의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은 EPE는 비과세로 물품을 수입한다는 점이고요. 난 EPE 같은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서 면세를 받으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이러한 법령상에서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EPE의 혜택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법령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베트남 정부기관에서 해석을 할 때 특히 EPE 기업에 대해서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EPE의 혜택 이외에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또 빈번하게 공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EPE의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출고, 특이 출고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부분이 있으셨는데 특이 출고, 기타 출고는 보통 생산 목적으로 입출고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입출고가 되는 부분을 의미할 거고요. 보통 원자재와 제품 두 가지에서 모두 발생을 할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내수 판매, 용도 변경, 재수출, 폐기, 외주 가공 목적으로 이렇게 출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기타 출고에 해당되시고 이런 기타 출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세간 신고가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특히 내수 판매나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관제를 납부하시고 이제 세간 신고를 이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만약에 정확하게는 세간 신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간 신고를 하시고 관제가 납부도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제 납부도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나머지 세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는 세간 내부 데이터 상에서 정확하게 수량 및 출고 유형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세간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명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 출고에 대해서도 재고 차이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서 재고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컬 수입세의 환급 시기 및 절차에 대한 이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로컬 수입에 대한 환급 시기 또는 절차 또한 저희가 앞에서 손원식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환급 시기 및 절차 내용을 참고하시면 그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EPE 기업의 관세 프로세스 관소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는데요. 먼저 저희가 면세 자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면세 자제에 대해서 요구되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의 정산보고서 작성 등의 의무가 있는데요. 사실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재고 차이를 확인하는 그 자체가 많은 업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간소화가 사실은 가능할 것 같지는 사실 않습니다. 다만 심사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대응하기에는 대응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많은 리스크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정산과 관련된 업무를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고 누락되는 수량 또는 누락되는 입출구 유형이 없도록 데이터가 없도록 이렇게 내부 프로세스를 사전에 구축하시는 게 이런 관세 관련된 업무를 간단히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니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손원식 이사님께서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소개를 드리면 관세 조사를 할 때 좀 꼬투리 잡고 요구가 좀 지나친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걸 문의하셨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관세 부분은 내부 점검이 사전 점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면제 EP로 면제를 받건 아니면 수출용 원자재로 면제를 받건 내부 데이터 간에 매칭이 잘 되고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그러한 뭐 위비점을 발견해서 사전에 준비를 잘 최대한 해서 차이 금액을 좀 줄여놓는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구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요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에러 사항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질문 사항을 답변을 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기타 전화 등을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서 관세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으시면 설문조사가 확인이 되실 텐데요.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웨비나에 반영을 해서 더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웨비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